초안을 어쨌건 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도 만진 거는 푸콘이가 만져준 거죠? 공동작사 아니야? 아니지, 그럼 대외적으로 모르지? 근데 미래를... 형돈이야, 대준이 노래. 혼자. 왕밤빵 했어? 왕밤빵... 했어. 모르게 간지럼 차잖아. 진짜 나빴다. 아니, 야, 나 서 있는 거 좋아해. 어렸을 때 다들 별명을 하시고 있었을 거 아니야. 좀 이렇게 말하기 싫은 거. 없어? 너는 일 안 할 거야? 택시를 타고 왔는데 형, 옛날에 택시비 안 내서 절도죄가 의료로 들어간 번지 있어. 정답 아니야? 어! 그냥 내알로 아프지? 소리 장난 아니다. 망치! 망치 봐봐! 망치 봐봐! 어? 어...